진짜 너무 잘해. 오늘 진짜 우리 이름 안 정해진 팀 있잖아요. 이름 좀 정해달라고. 우리 관무진부터 의견 한번 나눠볼까요?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일단 여기도 지금 몇 가지 후보군이 있어요. 사파이어, 사파이어. 저희가 처음에 사파이어 지은 이유가 4명의 멤버가 모여서 이어를 팍, 사파이어. 그 느낌에 했는데 조영수 작곡가님이 이거 파이어, 파이어 불 지르자. 4명의 불, 4명의 불. 사파이어. 다시 고막 부대. 고막 부대 어때? 난 고막 부대 마음에 들어. 고막 부대 추천해요. 우리도 남의 팀명이라고 막 얘기하면 안 돼요. 포유류, 사파리. 4명이나 사파리. 자, 귓구멍이 포도총. 귓구멍이 포도총.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타고 그냥 사파이어 하라고. 왜냐면 이분들도 바쁘거든요. 그래요. 이분들도 바쁘요. 자, 다음은 씨소 한번 가볼게요. 씨소. 우리 진짜 친합니다. 근데 씨소는 지금 대충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정해놓은 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따서 윤박 좋다. 아, 윤박 좋다. 윤박 좋다 이렇게 써요.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에이지. 저희 빨리 이름을 조금 해주시면. 아니, 김밥XX 나왔어요. 괜찮은데? 김밥XX. 아니면 뭐 김밥XX. 김밥XX. 여러분들 진지하게 지어주세요. 야, 이거 좋다. 김밥 좋다. 김밥 좋다. 김밥 좋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다들 뭐 다 좋대. 오덜트벅스래, 오덜트벅스. 꺽뽁걸스 어떤 형, 꺽뽁걸스. 아니, 오늘 옷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이거 지금 평생 쓸 거라. 야, 이거 봐. 좀 유치하게 나는데, 진주 귀걸이를 한 승범. 빨리 미련이, 진주 귀걸이를 한 승범. 아, 천재들이야. 아, 웃긴다. 아, 유승범과 신소지, 던져드시소. 아, 근데 다 말 나온다. 어반자시소. 야, 유승복스. 야, 유승복스. 야, 유승복스 웃겨. 야, 유승복스 웃겨. 베이비 자카바. 베이비 자카바. 베이아가라, 베이아가라. 오아시소도 좋지. 오아시소, 오아시소. 오아시소, 오아시소. 오아시소, 오아시소. 일단 오늘은. 자, 지금 오아시소로 팀에서. 오아시소. 오아시소. 일단 오늘은 오아시소 한번 가볼게요. 오아시소, 오아시소. 자, 다음은 저희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안테나. 이름 정한 거 있어요? 일단 사골육수 나왔잖아, 사골육수. 사골육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청학 동생이 지금. 우리 댕기에 또 많은 분들이. 아, 댕기 좋다. 오, 청학 동생이 진짜 사네. 뚜껄지. 와, 이거 진짜. 뚜껄지. 공채 시력이 엄청 좋아야 된다. 뚜껄지, 뚜껄지. 아니, 근데 우리. 우리 뭐 입이 좀 튀어나온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입뚝 소녀라는 점가 몰라.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입뚝 소녀라는. 여러분, 안 돼요. 입뚝 소녀라는. 아, 입뚝 소녀라는. 야, 이거 뭐야, MBC야. MBC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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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어. MBC에서 했던 MBC야? KBS에서 했던 KBC야? KBC야? SBC야. SBC야. TVN에서 했던 TVNC야. 아이디어들이 대단하다. 땡기 오이소. 가야지, 가야지. 오, 진짜 너무 좋아. 우리 가야지도 있어요,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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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힘이잖아. 역시 아이디어 멘트들. 자, 그러면 결정됐습니다. 우리 팀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오, 진짜. 자, 일단 우리.